와.. 이거는 나락인데요? 완전한?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지? 근데 이 나락이 더 큰 건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갈지 정말 깊게 깊게 내려가고 있는데 바르소르나 이거 어떡하죠? 이야.. 정말 엄청난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어렵네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 2조 중간순위 한번 좀 보시죠 바이렛 위넨이 1등입니다 경기 내용, 결과 모두 완벽합니다 벤피카가 2등입니다 그리고 디나모 QF가 3등 그리고 꼴찌가 바르소르나입니다 바르소르나 지금 2연패 당했어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첫 번째 경기는 바이렛 위넨을 상대로 했던 거니까 0대3이라고 하는 결과가 당연히 충격적이긴 하지만 아 그래 바이렛 위넨에게 당한 건데 뭐 어떻게 해? 레반도프스키 어떻게 할 거야? 뭐 이렇게 뭐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 새벽에 이제 포르투갈 원정 물론 뭐 어떤 팀이든지 포르투갈이나 뭐 러시아, 터키 이런 원정은 쉽진 않지만 그래도 벤피카를 상대로 했는데 또다시 3골을 실점을 하면서 0대3으로 정말 무기력하게 패배했습니다 이러면 바르소르나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2경기에서 2연패 무득점, 한 골도 못 넣었고요 실점, 6실점입니다 충격적이죠? 기억나세요? 바르소르나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던 기억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실제로도 바르소르나 역사에서 유럽 챔피언스 리그 첫 2경기에서 이렇게 2연패를 당한 것은 처음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정말 최악으로 초반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죠 레바미는 아 이렇게 되니까 아 옛날이여 이런 느낌인데요 어제 레알 마드리드가 몰도바 쉐리프에게 정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라리가 어떻게 하죠? 아트리코 마드리드는 어제 밀란을 잡긴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소르나 레바미 중에 바이올림 위넨만 좀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고 레알과 바르소르나 정말 어렵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바르소르나가 유로파 리그는 가겠어?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1, 2위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되는데 3위로 밀리게 되면 유로파 리그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꼴찌니까 야 이거 3위는 하겠어? 유로파 리그로는 가겠어?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 그냥 탈락하는 거 아니야? 꼴찌 해가지고 바르소르나가 뭐 아예 유럽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 올라오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초반에 라리가에서 6위인가? 밀려가지고 아예 못 올라온 적은 있지만 유럽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 올라왔는데 조별리그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음 라운드 진출하지 못했던 건 20년 전이 마지막입니다 2000, 2001 시즌 때 그때 에이시밀란 리즈 유나이티드 리즈 진짜요? 이때 밀려가지고 그때 당시는 우에파 컵을 갔던 적이 있는데 20년만에 그러는 거 아니야?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때 리즈에 잘생겼던 앨런 스미스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바르소르나는 클루이베르트 그리고 오베르마스 히바오드 이제 이런 친구들이 뛸 때인데 20년만에 이런 정말 말도 안되는 폭망이 이뤄지는 거야? 눈이 나오고 있죠 아 근데 이게 경기 자체가 엉망이에요 엉망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르소르나에 흔적도 없어요 그런 자취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경기 내용 선수의 퀄 아 정말 일단 실점을 세 골을 내줬는데 이 장면 자체도 약간 어이가 없다고 해야되나요? 너무 무기력해요 첫 번째 골을 경기 시작과 동시에 누네스에게 우루가이 출신에 내줬는데 아니 너무 쉽게 해주잖아요 한 번 그냥 수비수 한 번 쉽게 제껴지고 그 다음에 슈팅을 누네스가 니어로 보고 때렸는데 테오슈테겐이 사실 코키퍼가 니어내주는게 가장 좀 치명적인거거든요 너무 실점을 쉽게 또 키퍼 입장에서 니어내줘버리고 두 번째 골은 69분에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하파실바가 골을 넣는데요 바르소르나가 자기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벤피카가 2대1 치잖아요 내주고 리턴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슈팅 연습할 때 하는거거든요 상대가 프레싱을 강하게 하며 그렇게 2대1을 쉽게 칠 무슨 연습하듯이 2대1을 치는데 그거를 압박을 못합니까? 아니 그래서 어이가 아니 그래도 바르소로나가 실점을 저렇게 내준다고? 꼭 한 번 보세요 장면을 79분에는 데스트가 어처구니 없죠 이런 핸드벌은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PK PK 또 누네스가 PK 차가지고 3골이 벤피카가 이제 만드는거죠 누네스는 이제 멀티골 넣구요 이렇게 실점 장면 모두 다 복귀해 보더라도 좀 어이없거나 이게 뭐야 바르소르나가 왜 이래 수비집중형 뭐야 뭐 이런거 좀 느껴질 정도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피케는 전반 33분만에 부상으로 아웃되죠 87분에는 에릭 가르시아가 돌파 허용을 했다가 뒤에서 끌어 당겨가지고 잡았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죠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게 전체적으로 팀이 어렵고 경기가 안 풀리니까 막 퇴장도 나오고 막 무리한 장면도 나오는건데 기본적으로 선수 몇몇 개개인들의 퀄이 후져요 너무 떨어집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바르소르나의 선발이야?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예 지난 여름에 메시 떠나고 뭐 그리즈만 떠나고 다 떠나고 아니면 뭐 뭐 아구에로 부상당하고 덴벨레 부상당하고 브레이스웨이트 부상당하고 이런것도 있겠지만 선발을 딱 보면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바르소르나 맞아? 릭대형 맨피스테파이 뭐 페드리처럼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성장하고는 있지만 네 나이든 부스케츠 피케 데스트 로베르토 프랭키 대형 아라우오 에릭 가르시아 음 뭐 재능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시의 시대를 추억하거나 혹은 뭐 더 멀리 가면 요한 크루이프의 드림팀 1기 시대를 추억하거나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냐 싶을 정도의 정말 선수 구성이 후지입니다 이러니까 경기 내용이 전혀 맞춰주질 않아요 아니 그 포르투갈 원정 어렵죠 어렵습니다 또 뱀피카가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포르투갈 리그에서 지금 올 시즌 리그 실전 전승 달리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르셀로나잖아요 바르셀로나잖아요 이름값이 슈팅이 슈팅이 전체 슈팅이 12개 대 8개로 바르셀로나가 슈팅을 많이 못 때렸고요 뉴 슈팅으로 가면 더 최악이죠 90분 내내 바르셀로나가 때린 뉴 슈팅은 단 하나 있습니다 릭 대형이 그것도 뭐 위협적이지 않은 반면에 벤피카는 6개나 되는 뉴 슈팅을 연결을 해서 3골을 만든 거죠 선수 구성 후지죠 내용 후지죠 7점 할 때 집중력 진짜 말도 안되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제가 아까 그 나락의 깊이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게 더 큰 문제다라고 했는데 분위기를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지 바르셀로나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걸 어떻게 장담을 못하겠어요 이게 뭐 그냥 선수 몇 명 더 보강을 하고 감독 교체하고 이러면 나아질까 당장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선수 교체를 하거나 이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 없잖아요 어 쿠만 감독이 잘리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뭐 사비 정도가 와서 바르셀로나의 DNA를 갖고 있는 팀을 리빌딩을 해야된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좀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당장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거예요 정말 누군가 그 얘기를 하시던데 안수 파티가 68분에 릭대용 대신에 교체 투입됐잖아요 그걸 딱 보여주시면서 와 안수 파티는 얼마나 속이 답답할까 부상 때문에 장기 결장했다가 돌아왔더니 팀이 다른 팀이 돼 있어 팀이 좀 망해 있어 어? 나 부상 당기 전에 옆에 몇 시 있었는데 지금은 릭대용이 있죠 쿠만 감독이 이제 경기 끝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팀의 수준을 논할 생각이 없다 자꾸 과거에 바르셀로나와 현재 바르셀로나를 비교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난 그냥 현재 바르셀로나에 충실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근데 이야기를 했다는 자체가 현재가 얼마나 힘들면 사람들이 계속 다 비교하는 거지 저도 지금 금방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적인 무게인데 짐인데 아 또 그러면서 그 경질에 대한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뭐 쿠만 감독 경질의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쿠만 감독이 바르셀로나에서 내 미래에 바르셀로나가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난 모른다 그건 내 손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 당연하죠 그니까 쿠만 감독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사표를 던질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나가겠다고 하면 위약금 문제가 또 이슈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냥 라포로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냥 지켜볼 수 밖에 없는건데 와 진짜 바르셀로나는 어렵네요 어떻게 이렇게 경기를 하지 결과 내용 다 힘듭니다 지금 나리가에서도 처져있는데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와 진짜 정말 개나락이네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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